HD 현대중공업이 페루 국영 심화 조선소와 함정 내척에 대한 현지 건조 공동생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대한민국의 중남미 방산수출 사상 최대 규모의 함정 수준입니다. 김철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이 페루 국영 심화 조선소와 함정 내척에 대한 현지 건조 공동생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대한민국의 중남미 방산수출 사상 최대 규모의 함정 수준입니다. 김철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이 현지 시각 16일 페루 리마의 해군 클럽에서 페루 국영 심화 조선소와 약 6,406억 원 규모의 함정 내척에 대한 현지 건조 공동생산 계약 서명식을 가졌습니다. 계약 서명식에는 디나 볼루아르테 대통령, 월터 아스튜디오 차베스 국방장관 등 페루 주요 인사들이 함께했습니다. 이번에 계약이 체결된 페루 함정 사업은 3,400톤급 호유함 한 척과 2,200톤급 원해 경비함 한 척, 1,400톤급 상륙함 두 척을 현지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HD 현대중공업은 함정의 설계와 기자재 공급, 기술 지원을 수행하고 심화 조선소는 최종 건조를 담당하며 2030년까지 4척의 함정을 페루 해군에 인도할 계획입니다. 특히 HD 현대중공업은 이번 계약을 통해 앞으로 15년간 페루 정부 및 해군과 전략적 파트너 지위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페루 해군이 발주할 예정인 호유함 5척, 원해 경비함 3척, 상륙함 2척 등 후속 함정 사업에 대해서도 우선 협상자 지위를 확보하게 돼 추가 수주가 기대됩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정부기관과 기업이 팀코리아로 뭉쳐 이번 성과를 거두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와 대한민국 해군, 방위사업청, 해양경찰청, 산업통상자원부, 주페루 한국대사관 등 협력기관에게 공로를 돌렸습니다. 아울러 특수선사업대표 주원호 부사장은 심화 조선소가 HD 현대중공업의 중남미 지역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게 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지난 1987년 뉴질랜드에 8,400톤급 군수지원함을 인도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8척의 해외함정을 수주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KFN 뉴스 김철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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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FN 뉴스 김철환입니다.